6월 22일, 6월 23일입니다. 그리고 스피노프는 여러분들 팬미팅이 아니에요. 팬미팅 절대 아닙니다. 팬미팅이란 단어 내가 절대 쓰지 쓰지 말자. 왜냐하면 그거는 팬미팅이 아니거든요. 와서 보세요. 콘서트예요. 맞습니다. 스피노프 콘서트예요. 그래서 20주년 슈퍼쇼에 가기 위한 그 앞전 단계의 콘서트고 정말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준비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어요. 아시겠죠? 사실 우리한테 있어서 20주년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슈즈의 어떤 가장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20주년 이후로는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겠어요. 20주년 이후에 또 따로 생각을 해볼 거고 우리 중요한 건 일단 20주년을 슈즈가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진짜 오래됐다. 그 20주년을 기점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또 다른 꿈을 꿀 것 같고 또 다른 생각을 또 각자 또 많이 할 것 같아서 그건 우리가 20주년을 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거예요. 개인을 좋아해서 슈즈를 좋아할 수 있고 슈즈를 좋아하다 보니 개인이 좋아질 수 있고 다양한 루트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주면 좋은데 모르겠어요. 그게 어떤 분위기인지 저도 잘 내가 100% 헤아리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늘 항상 최애가 존재하고 그 멤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슈즈라는 그룹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이고 원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 약간은 안 좋게 변질된 모습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뭐라고 하죠. 조금 더 오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나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죠. 좋은 일들은 각자 다 알아서 좋게 행복하게 느끼고 있고 뭔가 답답하거나 안 좋거나 그런 일들 생기면 그런 것들을 항상 내 입에서 듣기를 원하더라고요. 이제는 그만합시다. 그런 것들. 언제까지.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누구보다도 저는 팀이 소중하고 팀을 아끼는데 이제 나도 살아야지.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나는 SM을 좋아하죠. SM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. 내가 24년 동안 있었던 회사인데 거기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다 내가 다 좋아하고 그러면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인 거야.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오래 있고 어떻게 보면 의리를 지켰고 하다 보면 오래됐고 시간이 좀 지나고 인기가 좀 떨어져도 그래도 신경 쓰는 척이라도 했을 거야. 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우리랑 같이 했던 스태프들만 정말 우리랑 같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라고 하면서 열심히 잘했죠. 뭐 다 그런 거죠. 삶이라는 게. 어떻게든 되겠죠.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. 나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. 20년 동안 잘 버텼고 이제 내가 또 얼마나 또 할 수 있을지는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20주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0주년 슈퍼쇼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는 19주년의 스피노프를 꼭 봐야 됩니다. 왜 봐야 되냐면 연결이 돼요. 그리고 19주년을 꼭 봐야 20주년과 대비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릴 스피노프는 진짜 다릅니다. 제가 여기저기 사이트 많이 들어가서 보면 뭐 행사라든지 슈즈 슈퍼쇼라든지 꼭 해야 되는 무대가 있고 또 많이 봤던 무대들이 있는데 조금 색다라요. 조금 진짜 많이 달라요. 그래서 이걸 먼저 봐야 돼요. 스피노프를 먼저 보고 그러면 20주년이 엄청 기대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하나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저는 이제 그 팬사이트 모니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너무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약간 잘못된 팬인식의 어떤 그런 문화가 약간 좀 틀어지게 잡힌 곳들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내가 굳이 안 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약간 개개인의 팬들이 약간 팀 전체의 팬인 것 마냥 약간 그렇게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굉장히 좀 흐리는 좀 느낌이 들어서 우리 LSS 유닛이 어때서 그것도 좀 기분 나쁘죠. 그렇죠? 스피노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